유니온 코인샵에 있는 매트박스 오늘 저거 다 까보겠습니다 요즘 사냥도 안해서 코인 쓸 데가 딱히 없기 때문이죠 거두절미하고 바로 까보겠습니다 이 길거리 하수자 같은 박스는 소비자가 50칸이라 잡아먹는군요 이런 거는 좀 한 칸으로 모아주지 말입니다 바로 까보겠습니다 10만원, 50만원, 100만원, 그리고 500만원이 한번 나왔군요 하급박스 50개로 2050만원이 됐습니다 바로 중급박스 까보겠습니다 50만원, 100만원, 150만원 사이에서 노는군요 다 까서 4,450만원이 됐습니다 바로 상급박스도 까보겠습니다 100만원만 주거장창 나오다가 1,000만원이 한번 떴습니다 모두 까서 7,350만원이 됐습니다 코인이 남아들고 심심하면 한번정도 해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90만원 터븐